1920년대 국내 항일운동 볼게요. 20년대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단체, 임시정부를 하다가 임정해 40년대 활동까지 한 번에 했고요. 다시 20년대로 돌아와서 국내 항일운동 보는 거예요. 3.1운동 이후 국내 무장투쟁은 좀 미진했어요. 왜 그랬냐?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만세운동 해봤자 독립을 얻진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독립운동가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에 합류하거나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피칭호 탈 사정으로 외국으로 못 나간 독립운동가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국내 산에서 게릴라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20년대 초반에 단체명에 산이 있으면 아 이거는 해외로 못 나가고 국내 가까운 산에서 게릴라 활동을 펼친 20년대 무장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마산대 이거는 천마산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을 했고요. 9월산대는 아 9월산을 근거지로 활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20년대 무장투쟁단체 국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합단은 또 산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돼요. 10년대 단체도 낯선 이름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보합단은 명칭에 산은 없지만 산으로 들어가서 내용이 뭐냐? 평북에 있는 동암산을 근거지로 활동한 단체예요. 그래서 이 보합단은 아 동암산 동암산을 근거지로 활동했구나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보합단은 무슨 뜻이냐면 보가 넓을 보예요. 보편적이다 할 때 보. 그래서 넓을 보에 합칠합이에요. 아주 그냥 폭넓게 합친다는 얘기예요. 무장투쟁, 항일투쟁을 위해서 폭넓게 합치는 단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폭넓게 합쳤냐? 동암산은 동암을 동그란 바위라고 생각할게요. 산에 있는 동그란 바위들조차도 폭넓게 힘을 합친 거예요. 바위도 어떻게 일본이랑 무장투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합쳤는데 어느 정도냐? 동그란 산에 있는 동그란 바위까지도 폭넓게 힘을 합쳐서 일본의 맞선 단체가 보합단이다. 폭넓게 합친 단체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합쳐? 동그란 바위, 산에 있는 동그란 바위까지도 폭넓게 합친 단체. 이렇게 해서 보합단 하면 동암산을 연상하셔서 아 산이 있으니까 20년대 무장투쟁 단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년대 항일운동 첫 번째로 국내 3.1운동 이후에 대부분 해외로 나가지만 해외로 못 나간 독립운동가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무장투쟁을 하더라. 그래서 명칭에 천마산대, 구월산대 이런 산이 들어가고 단 보합단은 명칭에 산은 없지만 20년대 국내 무장투쟁 단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건 의열단이죠. 중요하죠. 김원동이 만든. 그리고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만세운동부터 볼게요. 일단 1926년에 일어났어요. 60만세운동이죠. 60만세운동이니까 1926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인 27년에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요. 그리고 29년에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가 27년에 결성됐잖아요. 그러면서 광주학생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하게 돼요. 이 60만세운동의 주도세력이 누구냐?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 학생들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주도적으로 나섰구나. 여기에다 서포트를 해준 이들이 있는데 누구냐? 민족주의자, 특히 천도교 계열의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세력은 사전에 발각이 돼서 이 60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건 무산이 돼요. 이 1925년에 일본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특히 사회주의는 굉장히 엄중히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어떤 행동을 하기가 좀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전 발각돼서 참여는 무산됐지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60만세운동을 준비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0만세운동이 그 다음 해인 27년, 신간회 결성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같이 60만세운동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26년 60만세운동을 지나서 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면서 신간회가 결성이 되더라. 60만세운동을 지원한 민족주의 계열은 천도교라고 그랬죠. 이 천도교는 특히 만세운동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3.1운동 때도 가장 주도적으로 나섰고요. 그리고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1922년에. 그리고 잡지 이름도 만세보라고 하고요. 60만세운동에도 민족주의 계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아, 천도교는 만세운동을 선호하는구나. 한번 말씀드렸죠. 60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알아야겠죠. 1925년에 결성된 사회주의 계통의 학생단체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게요. 조선학생과학연구회니까 조선학생이 과학을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 어떤 물리학 이런 게 아니고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할게요. 사회과학. 그 20년대 가장 대표적인 이 사회과학이 뭘까요? 사회주의겠죠. 그래서 아,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이게 사회과학을 연구했고 그 사회과학에서 가장 핫했던 사회주의를 연구했구나. 그래서 사회주의 계통의 학생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925년에 결성됐다고 그랬죠.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자, 이 지금 비슷한 단체들 연도암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돼요. 조선공산당은 우리나라에서 결성된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이 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20년대 가장 핫한 신사당이 사회주의예요. 이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단체 조선공산당이 언제 결성됐냐. 20년대의 정중앙인 25년에 결성이 돼요. 그래서 아, 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되니까 학생들도 아, 우리들도 사회주의 단체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25년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결성이 되더라. 이렇게 결성이 되니까 일본은 사회주의의 학을 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사회주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감시를 합니다. 이렇게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25년에 결성이 돼서 26년에 일어나는 60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만세 운동의 전개를 보면 순종인산일, 장례식이죠. 이 장례식의 대규모 군중시위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예요. 3.1운동은 누구 장례식이었죠? 고종 장례식 때 일어난 거고, 60만세 운동은 순종 장례식 때다. 그러니까 고종이 순종보다는 좀 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종이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3.1운동은 좀 더 크게 큰 규모로 일어났고, 순종은 좀 그다지 덜 유명하니까 그나마 3.1운동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60만세 운동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0만세 운동의 의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사전에 모여서 같이 연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힘을 합칠 수 있구나. 이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관의 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인은 이 학생운동이 민족운동의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볼게요. 배경은 기차 통학 중에 한일 학생 간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본 경찰은 편파적으로 일본인 편만 드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감정이 폭발해서 일어난 게 광주학생운동이다. 의의는 청년운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 그리고 그럼 누가 주도했냐? 당연히 광주학생운동이니까 광주학생이 주도를 했겠죠. 근데 단체명이 성진회예요. 성진회. 그리고 이 성진회를 계승한 독서회. 이런 성진회와 독서회. 이런 광주지역의 비밀결사 단체들의 뒷받침이 돼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성진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성진회를 아 성의 진심인 모임. 성의 진심인 모임이에요. 근데 성, 섹스에 관련된 거니까 아무래도 비밀리에. 아 비밀결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 비밀결사구나 성진회가. 그리고 성의 진심이잖아요. 성진회. 성의 진심인 모임이니까 성의 진심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해요? 진지하게 공부한다는 얘기는 책보고 공부한다는 얘기죠. 성의 진심인지라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해서 책보고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성진회가 책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서회로 계승이 되더라. 그래서 성진회가 독서회로 계승이 됐다. 이제 남은 건 성진회나 독서회가 아 광주 지역의 비밀결사 단체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광주에서 광. 광 창고를 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을 연상할게요. 광주에서 광 창고를. 그래서 성의 진심인 모임. 근데 비밀결사잖아요. 성. 섹스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비밀결사니까 몰래 광에 모여서. 몰래 광에 모여서 공부를 한 거예요. 독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진회. 성의 진심인 모임이라 독서를 하는데 몰래 광에 모여서 독서를 했구나. 광에 모여서 했다 해서 광에서 광주 지역 비밀결사 단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간회의 학생운동을 후원하게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간회가 60만생 운동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가 연대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신간회가 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연도안기를 보면 이렇게 돼요. 60만생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이에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퍼왔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광주를 구왕 늘려서 발음하면 구왕주 이렇게 되잖아요. 구왕주. 그래서 앞에 구왕주 구해서 광주학생운동은 29년이고 60만생 운동은 앞에 6이 있으니까 26년이다. 광주학생운동을 구왕주 학생운동. 구왕주에서 구는 1929년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광주학생운동은 1930년이다. 이렇게 외우세요.